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발사체 누리호가 24일 세 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발사가 시험비행이었다면 이번에는 진짜 실용위성 8개를 싣고 우주 궤도에 올라갑니다. 그야말로 실전을 앞둔 나로우주센터에 유승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대 지름 3.5m, 총길이 47.2m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조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위성 8개를 비롯해 3단 엔진, 그리고 위성을 보호할 페어링까지 결합합니다. 그동안 두 차례 발사가 연습이었다면 3차 발사는 실전입니다. 실제 작동하는 위성을 정 궤도에 진입시키는 위성 서비스의 중심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지난 2차 발사보다 2시간 30분 가까이 늦은 저녁 6시 24분, 고도 550km를 향해 발사됩니다. 발사 237초 후 2단 엔진 분리까지 마친 누리호는 약 9분 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를 궤도에 올립니다. 이후 20초마다 나머지 위성들도 차례대로 누리호에서 분리돼 임무수행에 들어갑니다. 하고 궤도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특히 4세대 소형위성 2호가 목표하는 궤도에 제대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성공 실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 차례더 누리호를 발사해 우주 발사체 기술 신뢰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위성 탑재를 비롯한 나머지 조립 과정을 마치면 누리호는 오는 24일 이곳 발사대에서 우주를 향한 세 번째 비상에 나섭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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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